지렁이라도 앉아봐요. 어어, 너 진짜 너. 나 먼저 볼까? 그래, 그래. 나 먼저 볼까? 아니, 그 애 들고 있어. 그래, 그 애 줘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와! 끄지 말고 끄지 말고 끄지 말고 끄지 말고 끄지 말고.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얘 왔어. 어, 이게 뭐 무섭다 그래요, 이게. 바꿔? 응. 소원 잡아요. 누나, 살살 그냥 부드럽게 잡아. 어. 누나 겁내면 얘도 겁네. 어, 그럼 그럼.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지 아니까. 네. 내가 무서워하는지 아니까. 소원 잡아. 소원 잡아. 하아아아아악! 하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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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공룡 나온 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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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나를 이렇게. 하하하하. 되게 오기가 생기네? 응. 알았어, 누나 한 번 더. 소리 안 지를게. 누나가 잡아볼게. 어, 내가 잡아볼게. 이렇게 입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올렸네. 아, 어우, 어, 어, 어. 아, 어우. 아, 그래. 나도 하겠다. 누나. 어어, 어어, 어어. 아, 따가워. 아. 아니. Зап구. 하하하, 어. 어, 여기. diese place for you소. 나는 뭐에요? 예쁘다 아AY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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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워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예쁘다 이거지? 지금 정오 했네 이제 아, 이쁘다. 저 괜찮아요. 정말요? 그럼요. 아, 이쁘다. 사람이 저렇게 의도해서는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저의 본능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정글팅게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우울할 때마다 봐야 할 동영상이다 뭐 이런 반응들 진짜 실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는 문자로 여정씨 나 정말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동영상 보고 싶다고 제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그렇다면은 내 기쁨이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정글에서 받아온 이런 자유로움과 제가 받아온 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좋은 에너지를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그대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럼 뭐 더 할 나이가 없겠죠. 제가 정글에 갔다 온 어떤 보람이나 의미가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것 중에 으때미 장면이 이 장면이었으면 좋겠고요. 하아악 URL 아 어려워 다했네 아 예쁘다 gebe S Hulk 그리고 essentially 강아지 끝 고추넣고 하면 스크램브를 해야 돼요. 한국의 계란말이만 비슷한데요? 똑같아. 우진아 여기 송중근 씨 아니 저기. 르 왔다 르 왔다 알았다. 르 왔다 르 왔다 알았다. 진짜 맛있다. 닮으셨다고. 음식들이 우리 것도 한번 대접 좀 해드려 보려고. 한국 음식. 김! ischer! 우바일도 이야기